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LPG 운반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대형 LPG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85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대 적재 용량을 기존보다 2천 3제곱미터 늘린 것이 특징으로 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에도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중형 LPG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